루루씨, 비켜주세요. 루루, 왜 그러세요? 여기, 머리가 섰는데, 어딘가... 뒤통수에서... 그래요. 털 나왔네. 오늘은... 골드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. 루루, 왜 그래... 루루, 이 두 번째 골드 버튼. 유튜브에서 보내줬어요. 다른 유튜버 분들은 티셔츠도 맞고... 목베개도 맞고... 이러던데. 저에게는 골드 버튼이 맞습니다. 어딜 뜯어야 되지? 더 잘라야 되나? 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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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치쏘러스! 100만 구독자! 축하합니다! 뭐라고? 벤쿠버 인구가 100만이 안돼? 몰랐네? 대표님은 아직 안 바뀌었어. 가게 분이 주식이 많은가? 예! 헉! 블링블링하구만! 어? 이게 뭘까? 슈퍼드라이? 맥주 이름인데? 요즘 안팔린다던데? 또 하나 들어있어. 이게 무슨 종이댁인가 했더니, 이걸 카피본을 주문을 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대. 대박! 역시! 자본주의의 나라! 얼마일까? 메일 보내서 얼마냐 물어볼까? 금색 거울이 들어있고? 유튜브 마크? 근데 왜 그... 실버 버튼은 안 주고 골드 버튼은 주지? 실버 버튼은 나중에 도착하나?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? 지금부터 좀 해봤을... 헉! 아가! 오ology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? 털이 둥둥 떠있지만... 기대가 못했어요. 생각보다 많이... 오 진짜? 꽤 이쁘데~? 두 개가 꽤 되... 됐었구나. 됐다. 넘치지 않게... 좋았어. 여기에 이제 수생... 식물을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데 근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릇그릇, 고양이에요? 근데, 엄청 튼튼한가 봐. 물이 새지도 않고. 새는지, 안 새는지 번쩍 들어봐야 되는데, 발을... 안 띄워줘서... 일단, 마리모를 넣어볼까? 짠! 우리 마리모 씨. 그렇지. 여기다가? 앗! 다 안 잠기네. 이상하다. 왜... 헉! 물이 새고 있어! 헉! 물이 왜 새지? 이상하다. 이렇게 딴딴하게 붙어있는데... 아래가 흥건해졌어! 부실공사네! 유튜브 부실공사설... 괜찮아. 물이 샌다 하더라도,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수 있어. 그렇지. 자체 정수 시스템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우리 버튼이 자체 정수 시스템이 있네. 적어도 털은 빠져나가지 않잖아? 대단한데? 뭐... 근데 장점도 있어. 이렇게 해서 바다 건너 왔는데, 한 번... 깨끗하게 닦는... 물청소 정도는 한 번 해줘야지. 물청소를 하라는... 헉! 어! 딱! 붙어가지고... 많이 샜네? 짠! 공포 생크림은 어떡하지? 정말 나아야 된다. 미안하다! 골드버튼!